안내림 안내림 POE도 POE랑 같이 뛰는 중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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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딩 가능해? 이거 홀딩 가능한 사람 없어? 해볼게 해볼게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안되겠다 중국 애들 North, POE, East POE는 East 여기 디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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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East로? 지금 5, 4, 3, 2, 1 캐치? 캐치할 수 있는거 캐치해봐 올라와 쭉 올라와 얘네 그대로 영지 다 들어갑니다 캐치해 캐치해 다리쪽으로 와 다리쪽으로 계속 와 캐치하면서 계속 다리쪽으로 와 우리 왼쪽에 내렸다 다시 빼 다시 빼 다시 다리로 빼 음식 먹고 오보 차지하세요 그리고 다리로 빼 온다 온다 사우스로 내려와 사우스로 내려와 사우스로 내려와 사우스로 내려와 POE 어딨어? 잠깐만 우리 다리쪽으로 잉게이지 지금 5 4, 3, 2, 1 지금 다리쪽으로 깊게 가지마 앞에 멈춰 지금 3, 2, 1 다시 사우스로 빼 사우스로 빼 사우스로 빼 사우스로 빼 스킬 받고 사우스로 빼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 안해도 이 스킬 받고 바로 포지션 잡아 알겠어? 오케이 다시 다시와 피어에 아직 노스에 있어 피어에 건너펴냈어 다시와 다시와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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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 2, 2 트리플에 영지 안으로 들어갔고 걸어와봐 걸어와봐 지금 다리 건너봐 다리 건너봐 빨리 POE 쪽 POE 쪽 막아줘 영지 쪽 막아줘야 돼 노스로 계속 올라와 노스로 계속 올라와 POE 쪽 막고 클렌즈 빨리 반응 빨리 계속 올라와 빨리 트리플에 나온다 트리플에 나온다 우리 꼬리 빨리 올라와 그냥 올라와 다 올라와 서퍼한테 푸시하라 해 빨리 지금 지금 M5 4 깊숙하게 3, 2, 1 P2 쪽에 서퍼야 앞에 서퍼도 있어 우리 뒤에 우리 꼬모님 쭉 여러분 오른쪽에 서퍼야 치지마 사우스로 빠져 사우스로 빠져 사우스로 빠져 사우스로 빠져 사우스로 빠져 나가 막아 막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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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펜스 1 레지 먹고 정신차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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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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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펜스 계속해 디펜스 계속해 자리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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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내려와 사우스로 내려와 사우스로 내려와 사우스로 쿨 돌아 지금 깊숙하게 제발 싸우겨 5, 4, 3, 2, 1 사우스로 깊숙하게 제발 사우스 다 잡아줘 내려와 쭉 내려와 계속 내려와 계속 내려와 사우스로 계속 내려와 사우스로 계속 내려와 사우스로 계속 내려와 아니야 아니야 다시 N으로 빼 다시 N으로 빼 N으로 빼 얘네 들어온다 앞에 디펜스 해 앞에 디펜스 해 지금 디펜스 해줘 지금 디펜스 해줘 지금 디펜스 해줘 앞에 디펜스 해줘 디펜스 해줘 우리 10초 뒤에 가능해 SW 와 지금 걸어와야 돼 빨리 여러분 정신차려 다 잡을거야 웨스트로 5,4,3,2,1 웨스트로 다 잡아 다잡아 빨리 딜이 없잖아 나이스 하고 S로 빼 S로 빼 S로 빼 S로 빼 S로 빼 QW해 계속 QW해 정신차려 다리 앞쪽으로 와 빨리 리그로 패 힐업해 얘네 온다 얘네 온다 다리로 건너봐 다리 살짝 빼 아야 대기대기 다시 걸어와 다시 걸어와 다시 걸어와 다시 걸어와 영재쪽 걸어와 영재쪽 걸어와 영재로 5,4,3,2,1 디페스도 깔아 디페스도 깔아 지금 디페스도 깔아 S로 살짝 빼 S로 살짝 빼 S로 살짝 빼 S로 살짝 빼 야 Q라인 어떻게 됐어 드라이 말해 빨리 Q 걸어 그럼 NW로 와 다시와 다시와 NW로 와 노스 S로 오세요 여러분 테리 들어가는 중 오케이 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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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대게 거기서 대게 거기서 대게 거기서 대게 Q라인 아 뭐야 초크해서 대게 해봐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옵니다 얘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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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디페스도 해봐 지금 웨스터로 카운터 5,4,3,2,1 지금 웨스터로 카운터 웨스터로 카운터 제발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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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게 다시 대게 힐업 계속 깔아줘 언덕 조심해 여러분 언덕도 조심해 언덕 조심해 앞에 못 나간거 탱커들 쫄지 말고 잡아 여러분 쫄지 말고 잡아 내가 최전선에서 얘기해줄테니까 빨리 앞에 힐좀 주세요 앞에 힐좀 그리고 탱커들 죽이지마 언덕 조심하라고 했어 나 언덕 조심하라고 했어 우리 웨스터로 와 웨스터로 설정 와 걸어와 걸어와 퍼져있어 퍼져있어 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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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대게 여기서 대게 여기서 대게 여기서 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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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대게 해봐 웨스터로 와 웨스터로 와봐 웨스터로 와 여기 디펜스 정신차려 얘네 인게지 할수도 있어 알았어? 웨스터로 빨리와 신발쓰고 전부다 와 웨스터로 이동해 빨리 자리잡아 그리고 포지션 잡아 대게 이거 디펜택 인스트좀 봐주세요 에스컬레이트 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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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영재 안쪽으로 들어간 사람들 진짜 조심해 진짜 나 말했어 인게지 당해 그러다가 탱커들 지금 봐봐 정신 못차리고 그러고 있다가 인게지 당한다고 앞에 살려줘 준비 좀 해줘 제발 정신 똑바로 차려 가드잡아 그리고 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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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인게지 아니야 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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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탱커들 살려 그리고 탱커들 살려 탱커들 살려 오케이 오케이 우리 영재 웨스터로 있다 그 우리 디펜택 지금 이스트에서 디올이랑 POE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명만 봐줘 그럼 AAA 존인 했어요 POE는 다 뒤졌을거야 대게 A 머리 네 오케이 그거 계속 봐줘 지금 초크로 인게이지 한 번 5 4 3 2 1 지금 바로 앞에 초크를 다가 탱크 탱커만 잡아 탱커만 잡아 빼 빼 빼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디펜스 다 깔아 디펜스 다 깔아 디펜스 다 깔아 디펜스 다 깔아 웨스터로 빼 스킬 받고 웨스터로 빼 디펜스 깔아 디펜스 깔아 스킬 받고 웨스터로 빼 대게 대게 오케이 대게 대게 오케이 어 어 그거 저기에요 저기에요 뭐 왜 말해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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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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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초크로 갔던 대로 한 번 더 탱커만 탱커만 5 4 3 2 1 앞에 탱커만 아냐 아냐 안 좋아 안 좋아 빼 빼 빼 빼 빼 빼 그만해 그만해 아 나 미치겠네 왜 말 하나도 안 해줄까 여러분 따라와 노스로 와 얘네 퍼졌잖아 아니 나 왜 그러는 거야 진짜로 래니 블럭은 디올이고요 지금 퍼진 것 같아 아이씨 나 디마 당했다 어딘데 노스에 있어 아냐 괜찮아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와봐 영재로 다시 와 영재로 와 가드 잡아보세요 가드 나 다 내려 다 내려 다 내려 디마 하세요 예 가드 좀 잡아줘 밑에는 안되게 잘 잡아주세요 디올 아군이에요 일단은 아군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네